저는 브리핑의 그겁니다 브리핑 하나를 먹고 살아 솔직히 실력은 저는 프로들 같이 피지컬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픽을 다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플러스 브리핑 뭐 그런 거라 봐야지 피지컬이 엄청 뛰어나진 않아 생각보다 다른 프로분들 저보다 점수 낮은 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70점대 중후반되는 사람 중에도 저보다 피지컬은 좋은 사람 많아요 라인 없어도 돼 로드워그나 디바 둘 다 괜찮습니다 자리아도 좋고 궁 케이지가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왼쪽 맥크리 이거 개피 왜 안맞니? 왼쪽 맥크리 돼지 개피 돼지 개피 돼지 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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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뚫리는데?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시작! 검명적 하나는 별로예요. 검명적 하나는 별로예요. 화물, 화물 공격 A 뚫을 때가 제일 좋아요. B 뚫을 때는 조금 애매하고 오른쪽 위에 매크리 그냥 가서 BB 씹으면 돼요. 힐 계속 드림 매크리 위에? 머리 위에 매크리? 위에 위에! 머리 위에 석양! 아직 있어요. 매크리 아직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자리아 계피 자리아 계피 자리아 계피 자리아 계피 디바 재웠어요. 디바 재웠어요. 아, 디바 깼네. 너프, 너프, 너프. 디바, 디바, 디바. 아, 디바, 디바.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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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솔져 솔져! 정면! 왼쪽!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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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솔져 다운. 야나스킨 샀습니다. 고소 콩홀을 움직여! 나무강 화재 충전 중이다. 공국기가 준비를 했어. 레인 별로 안 좋아요. 저... 콩, 그건 별로 안좋아요. 피지컬은 별로 안좋아요. 콩홀 기 충전 중이에요. 다크. 황홀을 움직여! 라인 떴어요 궁 찼어요 로드워그네 형한테 갖고 갈게요 매크리 위에 오케이 돼지 땅 목표 오른쪽 위 석양 왼쪽 네 그리 개피 오른쪽 위에 졸저 한 대만 맞아라 졸 디바니 휠 들어가요 궁 거의 찼어요 네 떼까칩니다 슬쩨다 로드워그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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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워그로 목표 목표 자리야 재웠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4분 남은 맥크리 맥크리 위에 저 라인방벽 깨죠 라인방벽 라인방벽 뺐어요 라인 시프트 썼어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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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왼쪽 석양 머리위에 머리위에 아닌데 왔네요 로도그 로도그 뒤에 뒤에 로도그 재웠어요 로도그 재요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아 나 죽겠다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로도그 재워드 아 나 죽겠다 로도그 재워드 아 이거 나 계속하면 뚫기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저희 궁 채워서 가죠 죽을뻔 했잖니 이놈아 자리야봐 머리위에 머리위에 매크리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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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빼줘 저희팀 두명 죽었어요 사경 디디디디디디 그냥 갈기세요 갈기세요 힐 드릴께요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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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없어요 상대 오케이 매크리 땅 로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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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웠어요 재웠어요 개피 나이스 땅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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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거의 가끔 써요 왜냐면 저격 쓰면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속도 느려지고 근데 좀 아나가 너무 애매하잖아 예 아나는 지금은 빼야죠 수비는 빼야지 당연히 수비는 제냐타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막 피갈게요 먼저 다 피가세요 자신있는거 전부 하세요 제가 마지막 맞춰드릴께요 뭐하죠? 리프할게요 그러면 자리아 할까요? 자리아로? 자리아도 괜찮고 뭐 로드홀 라인 자리아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너의 곁을 걷는다 수비 하나는 별로야 별로야 수비 하나는 별로야 별로 않죠 근데 웬만하면 픽을 맞춰주는게 좋아 솔랭에서는 맞춰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하게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 차이가 좀 심했어 근데 맞춰줬을때 자기가 그것도 잘해야겠죠 못하는데 맞춰주는건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픽이 다 남아있는 상태로 맞춰주는건 최대한 맞춰주는게 좋아요 자기가 먼저 선픽받고 상대 우리팀 못했다고 뭐라하면 안되는게 자기가 선픽받아서 우리팀이 못하는걸로 맞춰줬을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선픽받는건 자제하는게 좋죠 솔랭할거면 참 솔랭해서 올리기싶더라고 솔랭해서 그냥 마이크 쓰면서 한국국이 한 70점 남았으니 한 70한 마이크면 될거에요 너무 다 위에만 있는거 같은데 이거 로드워그 라인 겐질 왼쪽 로드워그 왼쪽 로드워그 맥쿠리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루시오 개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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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상대도 아나이세여 상대도 아나이세여 맥쿠리 들어가 있을건데 맥쿠리 디디디디디디디디 맥쿠리 다운 어 뭐야 와 헤드 맞았네 풀피언데 한방에 죽었어 우클릭 헤드 맞았어 라인 들어와요 저희팀 3명 잘렸어요 이거 힘들거 같은데 함 제발 정크랩궁 제발 대박 오케 라인 잘랐고 일단은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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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가보죠 안될거 같네 어 되려나 3명 와 이 헤드 엄청 잘 쓰네 빼줘 빼줘 아 헤드 너무 잘 쓴다 니짜 전 300점 오면 정크랩 무조건 정크랩 무조건 정크랩 무조건 정크랩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아 로드워그 헤드 맞아서 몇번이나 뒤진거야 안녕하세용 부캐 부캐 보통 부캐 벌레같은 놈 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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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다 죽는다 끌린다 아 안걸리진 않았는데 그냥 죽었네 저는 경쟁사라면 제일 극협인 영웅이 누구야 로드워그 로드워그가 그랩 하나만 진짜 잘하며 근데 쟤는 그랩보다는 우클릭 너무 잘 맞추는데 에임이 좋네 너무 좋아 동크랩 돌리기 어렵나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쓰기 괜찮죠 나쁘지 않아 로드워그 로드워그 방안에 있어요 왼쪽 그램 좀 맞아주면 좋겠는데 우리팀 루시우 개피 왼쪽이 겐지 왼쪽이 겐지 왼쪽이 겐지 있어요 아 겐지 극협 아나 맞죠? 뭐 있어? 솔져 저 위쪽 먹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 아나 다운 로드 다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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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내려와요 겐지 왜... 와 미친? 석양이 진 아 이건 아니지 오 궁 들어왔다 라인 궁 누구야 빼서 막죠? 지메테라 써요 지메테라 쓴 지메테라 써요 지메테라 쓴 에이 수비 정크리아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지메테라는 로드워그 일단 좀 센터까지 밀리죠 엔지 위 위 위 나이스 맥크리 우측 반피 맥크리 위로 올라가요 2층으로 맥크리 2층으로 올라감 맥크리 2층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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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다운 로드워그 로드워그 아 진짜 에임 너무 좋다 쟤 아 진짜 쟤 에임 너무 좋아 맥크리 또 2층으로 올라가요 맥크리 2층 조심 살짝 뒤로 빼세요 아니 로드워그 에임 너무 극혐이야 고랭크 공연에서 안좋은거 사실? 이라고 볼 수도 있죠 특, 특투한 상황에도 근데 굉장히 괜찮아 고랭크드 저 랭크드 자리아 다운 로드워그 다운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상대 탱거 다 없어요 맥크리 우측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망령어 빠졌어요 리퍼 맥크리 다운 아 리퍼 다운 맥크리 2층 2층 저희팀 머리위에 있어요 리퍼 아 그 맥크리 오른쪽 로드워그 그래 빠졌어요 자기야 미친다 안돼 안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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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다운 상대 라인 보고 있어요 루시우 다운 리퍼 개피 로드워그 다운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오케이 맥크리 조심 1분 50초 이거 잡으러 가긴 맥크리 에피 골고루 저 올라운드에요 올라운드 오케이 컷 이거 시간 늦어져요 상대 아 저 죽었어요 예 아이씨 왜 아무도 안오지 안아주지 그래 빠졌어요 로드워그 아 극혐이네 오른쪽으로 밀고 오네요 오른쪽에 라인 자리아 머리위에 누구 있어요 머리위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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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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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왼쪽이 조심하세요 맥크리 궁 쓸 수도 있어요 올라왔다 올라왔다 왠지 몰라왔다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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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온 리퍼 궁 조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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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 리퍼 궁 리퍼 궁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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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응적 리퍼만 써요 어 솔저도 씁니다 겐트위안을 안 써 근데 파라도 못쓰고 오른쪽에 또 맥크리 올라가요 2층 또 올라가요 맥크리 어 로드워그도 가요 조심조심 자리아도 가네요 어이구 오른쪽 오른쪽 조심 그리고 화물에 라인 로드워그 궁 아 나 쉬프트 없는데 아 이거 막힌 밀린거 같은데 최대한 시간 벌어보세요 화물 떨어지지 마시고 화물 떨어지면 안 돼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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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원숭이님 원숭이님만 좀 버텨줘 아 아 이거 화물 떨어져가지고 아 동전 게임 가죠 동전 게임 아 이거 안 박 음성체를 안 박혔으면 또 수비인데 수비에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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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이 잘리면 안 돼요 음성체넬 안 바뀌면 음성체넬 안 바뀌면 음성체넬 바뀌는게 이게 수비 공격 바뀔 때만 바뀌는데 수비했는데 음성체넬 안 바뀌었으니까 수비죠 음성체넬 이번에 내가 정클을 할게요 정클이 아까 다른 분이 아셨는데 내가 리퍼를 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정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심의 같이 뽑는거 안좋은데 그냥 쓰리딜 투탱 원일러 조합으로 가죠 그 조합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예 점수 예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큐를 이상하게 잡아요 큐를 70점대 중후반이랑 계속 가끔은 60점대 후반 나올 때도 있어 근데 그런판 지면 점수 진짜 막 점수 그냥 수직하강 하던데 여기 아 여기서 보인다 이거 좀 안쪽에 좀 안쪽에 봐봐 이렇게 해야 안보이거든 안보이겠지 뭐 이거 상대에 밀고 오면 저희 빠지면서 싸워야되요 밀고 들어가면 안됨 아니 절대 안됨 아까전에 너무 혼자 애들이 다 다녀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러면 안됨 라인 로드 오그 라인 로드 오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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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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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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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요 하나 상대 하나 멀리 오케 나이스 다운 저거 저거 라인 다운 오케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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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빼줘 빼줘 나이스 나이스 리퍼 나이스 점리 잡죠 다시 빼서 자리 잡죠 다시 빼서 김씨 한번 노력 볼까요 살짝 빼야되요 저희 빼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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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암 앞으로 나가있어요 지금 상대 조합 바꿨어요 디바 로드 오그 라인 디바 디바 짤 디바 짤 나 피가 없는데 이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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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좀 주세요 힐 힐 좀 주세요 힐 힐 힐 힐 힐 밀고 들어 라인 라인 거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석양 석양 라인 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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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서 나이스 수고해요 아 그거 84점 때 리셋 되는 거라서 최고의 플레이 어 샷뻬 저는 저는 브리핑의 그겁니다 브리핑 하나를 먹고 살아 솔직히 실력은 어 저는 프로들 같이 막 그 피지컬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고 어 어 그냥 어느 정도 픽을 다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플러스 브리핑 뭐 그런 거라 봐야지 피지컬이 엄청 뛰어나진 않아 생각보다 다른 프로분들 저보다 점수 낮은 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70점 때 중후반되는 사람 중에도 저보다 피지컬 좋은 사람 많아요 84점 그는 기다리지 마시고 750점 그러지 않을까 positive What do you don't- joy 빠뜨 hå